자 여관으로 갑시다 너무 뜬금없는거 아냐 여관이 여기 쓸건 아닌거 같은데 땅꼬마래 아 리그모가 저건가 보다 그냥 메테오 쏘면 안되나? 여기서 기다리는건가 봅니다 야 너 얼굴 너무 좀 여러의미로 좀 그렇다 좀 야 얘는 또 얼굴이 있네? 와 씨군도 없는데 아 외모는 안 바뀌었네요 아우 내 명성이 여기까지 퍼졌나보네요 그렇지 맞기싫으면은 알아서 기어야지 지금 가디언 제너럴인데 제가 좀 하자 아이템을 좀 사고싶은데 너랑 대화하는게 아니라 아이템 좀 사게 해주면 안되나 진짜? 여기까지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다 너무하네 좀 뭐파냐 너 대화가 안됩니다 이름이 비비안이네요 허후 모르가나 메고 있네 아우 씨 욕하는줄 알았네 개인적으로 리그모는 그 짧은 머리가 났네요 대머리 말고 그 중간 이곳에서 여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뭐지 지금 뭐지 뭐지 그냥 안 생각해 너의 생활을 안으로 돌아가고 내가 지금 이제 네 네 지금 새로운 생활 제가 믿음이 너무 오래 어떻게 어디가 나 치즈랑 빵이라니 어 진실되게 말하죠 한번 때려봐 아... 아이고 왜이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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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 못받았다는 얘기는 안하네요? 아... 하긴 못받았던 안받았던 뭔상관이야 네 어머니 네가 기족법령에 서명할때까지 별타롭길 바라는 마음뿐이셔 아... 아... 다시 한번 보고있어 내가 그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내가 결국 우리의 모든 걸 고맙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모든 걸 고맙게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부끄러워 아... 미안하다고 하죠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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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 안 본 것도 아니고 4년 안 본 것 같고 그래 아 왜 이렇게 어두운 것 같애 애매하게 거슬리죠 횃불 들고 다닐까 리그모 안심시키기 잠깐만 마침 횃불이 약간 그 제한이 있던 것 같은데 시간 제한이 니가 이젠 새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힘이 되어주기 아 인정에 간섭하지 않을게 뭐 어쩌라고 그래서 4년 동안 뭐 했길래 이렇게 변한게 없냐 4년 동안 뭐 했길래 이렇게 변한게 없냐 오 변하지 않아 똑같구만 머리카락 자란거 아주 현실적이구만 이걸로 가자 그냥 뭔가 망가같은 전개가 흐흠 걸토크를 했다 케리스랑 아 오케이 알두인 잡고 했죠 대법관 제국 궁정에 참석하라면서 일주일의 기간을 줬어 빠른 이동 되겠지 아 이런거 안 보여줘도 되는데 어차피 풀밖에 없으면서 아 그렇게 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거 없냐 그런거 있으면 보러가고 싶은데 넌 자랑스러워 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자랑스러워 할거야 갑시다 너 땜에 계속 앉아있으니 발이 지날거 같애 아니 뭐 안올거야?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저거 이게 케리스도 어우 나와 일어난다 아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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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좀 할 줄 아냐 이제? 4년동안 편하게 살아서 약해진거 아냐? 집에 갑시다 잠깐만 잠깐만 야 아 말타고 오는 이벤트가 있었나? 아 말타고 오는 이벤트가 있었나 보네 와봐 빨리 타 렌 타는구나 내 말은 안가지고 왔는데 친구 보이가 없어 지금 보이가 아바크로 가자고 아 길좀 진짜 아니 무슨 길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 잠깐만 이거 맵을 다 설마 콩고리도 발라놨냐? 이거 길이 약간 불안정하면 소환이 안되거든요? 아이 심한데요 이거 빨리 타 뭐해 아 그냥 이동하는게 맞나? 지금 뭐 데리고 온 상태라고 합니다 말을 타고 리그모 집까지 가기 일단 말을 내가 타고 대.. 대기를 할까? 리그모가 없는데 지금? 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누가 치킨 해먹었냐? 뭐냐? 빨리 와 빨리 와봐 진행이 되나봅니다 대사가 지금 안와서 좀 불안정하긴 한데 할 말 없니? 아 왜 그래 왜 그래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뛰어와 아이씨 가자 앉아 중2병 이미 앉아있어 알았네 빨리 가시게 아이씨 갈아입었남? 이게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뭐 어쩌라고 어 괜찮은 것 같다 오오 커튼 치셔서 만들었냐 완벽해 어 뭐야 방귀 낀 거 뭐야 패션쇼 하고 있죠 지금